호난도 호난도 대왕들을 뵙나이다 시작해보지 않겠나 나 호난도 무섭지만 무서워서 손이 발발발발리지만 나는 살아남겠어 다른 디머리 다 죽더라도 나만큼은 살아남겨 네 그럼 요거 다음에 그러면은 활 한번 보여드리리라 나 활 상당히 괜찮겠습니다 진짜로 참말로 망원이 아니야 진짜 잘 쓸 수 있어 잘 쓸 수도 있고 오 야 놈아 뭐야 뭐지 어떻게 된거지 섬광탄을 들고 왔는데 왜 없어졌니 없어졌어 노 섬광탄이야 으악 아 괜찮네 이럴수가 섬광탄 증발했어 누가 가져갔어 도로에 스커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리정 아 어쨔 어 아 어 한 번 더 등록하고 그대로 섬광탄을 까먹고 그 짓거리 한 것 같습니다 늘상이랬지 뭐 내가 하는 실수를 해봐야 똑같애 섬광탄을 챙겼는데 내가 아이템을 정리 안했나 했나 안했나 하다가 마이세트를 누르고 어 됐네 이 짓거리했어 분명히 바보 자 머리통 어 짱이야 어 보셨어 확실히 잘 피하네 친구야 어 가서 맞아주네 잘하네 잘 맞아주네 정말 레오스 상대로 화성무기라니 패기가 넘친다 진짜네 안 돼 봐줘 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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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네 바이바이 나 불멸이야 죽을수도있고 나르가 꼬리휘둘 이 녀석도 꼬리휘둘같은 공격은 회성빵으로도 피할수가 있다더라 대부분의 꼬리휘두르는 몬스터의 꼬리공격은 부르기를 통해서 피할수가 있다더라 확실히 회성을 띄우니까 회성을 띄우니까요 으! 으! 느낌이 안되요 회성을 띄우니까요 좀 뭔가 전술같은게 조금 바뀌었어 부르기를 통해서 최대한 피해보려고 노력을 하게되고 성공도 하게 된단 말이지 그 점이 정말 매력적인거 같어 회성세 정말 잘 띄운거 같애 물론 지금은 회성이 아닙니다 요즘 부키몬 한다고 참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바야흐로 부키몬의 시기니까 대세를 따라야 되는거 아니겠어 이렇게 떠들면서 할만한 느낌이 안좋아 느낌이 안좋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전쟁이다 전쟁이다 친구야 회성이 사실 나중에 특히 G급이면 C라도 배워야돼요 확실히 회성이 없으면 거의 딜을 원활하게 넣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지 회피성능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얌삼히 쓰는거 같다고 안좋게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말이지 괜찮아 정말 그래서 제가 회성을 좀 꺼렸어요 회성 쓰면은 뭐야 실력이 안들어요 이래가지고 콩 앗다 일로와 머리통 우리 한번 단차 한번 해야되지 않겠어요 단차 단차 말씀하라 내가 단차당했네 오 저런 락 어어 그거 사기야 회생 역시 화해드려야 삼셋은 뭔소리야 못알아듣겠어 홍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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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제발 제발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오 자 안전하게 나는 머리를 가져온다 콩 앗다 하하하하 스카이 지급이 뭔가요 몬스터헌터 사냥터가 세가지로 나뉘어져요 하위 상급 지급 근데 지급은 뭐예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위랑 상위는 알고 있는데 지급은 뭐지 지급이 길드캐스트 100레벨짜리인가 아니면 몬스터헌터 4G에서 나오는 그건가 지급 얘기를 많이 듣는데 지급에 대해서 모르네 난 어 오 골통 아 4G에서 추가된 뉴 난이도 그렇구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당연하구만 막 아 이건 그냥 4라서 지급이 없다더라 아 몬스터헌터 4G 확 진짜 기대되는데 새로운 난이도라니 나 나 나 너무 기대되 잠깐만 저거 저거 저 저 저 저거 인간적으로 아 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왜 리오레우스 잡는데 불속성 무기 들고 오셨나요 아 이거 용석인 줄 알았어요 죄송 나 완전 노데미지야 디전 노데미지 노데미지 맛을 볼래 암마 해드릴게 햄모 갔다가 톡톡 암마 암마 햄모로 암마 한다 사실 기억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리오레우스 리오부부들이 무슨 속성에 강한 면모로 보였는지 나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 아 이거 아직 지식이 부족해 지식이 부족하네 이야 다 이화 발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효 깜짝이야 어효 ấn 놀랬네 퐁 네 속성에 좀 많이 약합니다 할 때 아모로 어떤 어발데 ep 에어 까아 Powell 패굴 {\ 잘 안보이셨겠지만 때렸습니다 해머의 멋있는 점을 꼽으라는 역시 3차지 후 단차지 이게 난 최고라고 생각해 바로 이거요 번에트리지 아 머리통 대굴통 아 이거 이거 사기야 머리 가져와 해네쿨이요 안녕하세요 그나마 어 트라이는 3지랑 달리 지급 레벨 방어구가 추가로 방어구가 50이 되었으니 절망을 좀 덜할 듯 그렇습니까 방어구가 그만큼 추가가 되었으니까 지급도 뭐 불가능한 난이도만큼은 아닌가봐요 아 저 시간 빨리 뽀지 맛보고싶구나야 뽀지 파수사 푸키머님 안녕하세요 실환어님 저스이스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근데 나 뭐해 뻘짓거리하고 있네 네 지급 탐색이 기대돼요 아 나도 되게 기대돼 몬스턴트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재밌게 하는 유저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대가 된다고 어 뭐야 이거 어 꼬랑지 왜이렇게 미친듯이 핑을 찍혀주시냐 했더니만 아 그렇구만 고맙소 꼬랑지 이거 꼬랑지 안먹을 뻔했어 몬스턴트에서는요 꼬랑지가 너무 중요하지로 꼬랑지가 최고야 이 녀석이 아마 여기서 나오는게 맞겠지 이 녀석이 아마 여기서 나오는게 맞겠지 에이 뭐 던지는거 없나? 아 던지는게 하나도 없어 아 좋다 안돼 머리통 아 그럼 안좋게 아 이거 고기였지 아 고기 기억이었지 자꾸 굴러서 포효피하려고 하는데 자 명심해라 내 녀석의 스킬을 알고 자 나 타인의 수렴 으악 아하하하 잠깐만 으 뭐지 뭐지 이거 무슨일이 벌어진거지 좀 끔찍한데 순식간에 이 수려탕 해버렸다 와 역시 은하룡 가차없지 홍 아쩌 귀여운 공격을 에 아 땡땡땡 으 으 마지막은 나나 으 으 우와 잠깐만 핑구야 오 여기로 갈뻔했어 어 야 왜 날 보냐 하하 으 으 오 역시 역시 대박네 땡땡땡 좋다고 생각합니다 와 저 녀석 너무 야비하네 덴벼란 녀석아 발바 계란 흐름이 되게 많이 씻어진거 자 무수한 삼강탄이 터지고 있지만 유효탄은 날리지 못하고 있어요 볼빠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신호 보내는 것도 근데 어쩔 수가 없는게 제가 못 알아먹으니까 어어 제가 자꾸 신경을 안쓰고 있어요 죄송 신호를 겁나게 오 대굴통 아 콩 콩콩 자 이 녀석 마팍이 너무 딴딴해서요 띵띵띵 소리가 어디서 나는거야 이게 제일 궁금한데 띵띵띵 소리 나면은 띵띵띵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몰라가지고 계속 얻어맞는데 지도를 봐도 저는 방향을 모르겠어요 바보 방향 지자체 존 에 노 예스 아 뭐지? 아 뭐 있었는데? 어 모르겠다 맵을 확대하면 더 잘보여요 아 아 아 그래 맵 확대 왜 여지껏 맵 확대를 맵 확대를 안했지? 아 어째서 왜 그랬을까 아 프리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함정인인데 왜 먹질 못하니 핑구야 함정인인데 왜 먹질 못하니 오 설마 난가? 오 오 너무 무서워 자 어 제대로 맞은거 같은데 송강타는 오 뭔가 드럽게 안풀립니다 힘내라 헌터들이에요 어 은하룡 마빡을 부숴보자고 어 마 감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하룡 절단은 날개가 약점인데 그렇습니까 아 저는 머리통밖에 모르는 바보입니다 머리통 가져와 머리통 가져와 맵 확대를 하면 컨트롤이 거슬려요 아 그렇게 될려나? 어 저는 좀 별로 못 느끼고 있는데 오 되게 편해요 오 되게 편해 진짜 자 야 마흡박을 통 따아 대굴 통 아 크으 어쩌라고 이거 화석 햄무야 별로 안 아플걸 저 친구 홀라 홀라님 안녕하세요 으 으 마흡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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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흡수리 죽어도 안돼요 크으 오오 역적으로 몰린다고 절대 안돼 죽어도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맵이 터치 스크린에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너무 근데 익숙해져 버려서 어 저는 이게 괜찮네요 어 괜찮아 지금 아주 괜찮아 맵 확대학 으 으 자 지금 괜찮아 오 아주아주 음 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대체 저 함정은 쓰이는구나 신구야 이리와 이리와 아하하 이상해 버그다 버그 버그다 으 으 으 으 으 으 오 날개죽지를 부숴버렸네 창구야 아 네 은하룡은 수속성에 약 하다고 제한번에 배웠었지 수속성이 약점이다 저는 화속성을 들었는데요 이 녀석도 리오 부부랑 동일하게 화속성에 거의 노 데미지인가 아니면은 진호가 아종처럼 무슨 어 뭔가 성장을 돕는 오 오 와 예측샷 때리는데 예측샷을 때려요 소름돋네 네 그 말용은 뇌속성 왜 여기가 차주간 겁나 어려워요 이래서 공략 페이지가 이렇게 잘 표시가 되는구나 야 으 야 아 그거 버그야 아이 잠깐만 사기야 으 으 우와 으 으 여러분 나 미안합니다 갑니다 어 괜찮네 오 오 괜찮네 오 오 오 오 너무 무서웠어 오 오 갑자기 돼도 않게 휘린드 돌리다가요 오 골로 갈뻔했다네 다행이다 으으 다행이다 이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둘 다 뇌속으로 알고 있었지 헷갈리기 딱 좋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오 설마 두마리 전부 그렇게 분류가 되어있을거라고는 생각 못하는게 일반적이지 않겠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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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슬? 아 맞다 나 확슬 안썼다 아 나 확슬 안썼다 아 나 확슬 안썼다 아 확슬 안썼어 생각해보니까 오늘 마트 가서 확장 슬라이드 패드 구입한다고 아 계획을 잡아놨는데 아 왜 딴거만 썼어 아아 참 잘 됐어 인터넷을 주문하면 되지 어 젠장 아 젠장 그래 인터넷을 주문할랍니다 어 인터넷으로 주문하라는 신의 게시가 틀림없어 내 기억력이 결코 잘못된게 아닌거 같애 이 확슬의 그 편안한 그립감을 못 느끼시다니 확실히 닌텐도 이거 좀 네모네모 해가지고 손이 아프기도 하죠 예 상당히 아파 굳은살 생길거 같다니까 흑정 부위에 아 패고싶다 오 저로의 전수 백울통 오 오 멍대린다 마빠 머리통 틱 Tut 테비 퀵뷰が 없음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친구들 완벽하게 지쳤어요 잘했어요 저는 끝났어 머릿통 나 아 아 아 아 이 시간이 제일 기쁘어 제일 기쁘어 헝 어 아 저 정신 차렸어 어 정신 차렸으니까 주의하자 또다시 화면 이동이 너무 편해서요 그 확실히 패드가 하나 더 있다고 하셨었죠 확장 슬라이드 패드가 나도 빨리 만져보고 싶어 나도 맛보고 싶다 그 그립감을 너무나도 맛보고 싶소 딴딴따따단 자 친구야 그렇지 넌 끝났어 자네 인생 끝났어 빵야 오우 막 다 먹는데 성공하였어 아닐 수도 있고 애매 안되죠 막 다가 먹일래 막 다가 먹일래 뿅 아 뭐야 아 보약이잖아 아하 보약이잖아 나 꼬랑지 언제 달아났냐 이 녀석아 막타에 취해서 꼬랑지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 막타마저도 막타가 아니라 포획이였어 아 이럴수가 착각 속에 살고 있구나 깨어나라 헌터야 깨어나라 헌터야 깨어나라 헌터야 어 근데 되게 많이 달렸네 아 생각해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을 달렸군요 어 이 파티 막판 달리고 쫑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티의 마지막 이 파티를 쫑내고 나는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어 다른 파티를 찾겠어 역시 마지막은 콩짝콩짝 잠깐만 저 안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안하셨어? 아 그래? 아 그럼 하세요 어 하세요 어 뭐야 안하셨었어? 어 몰랐네 마지막은 D가 인간 노노노 마지막 D가 아니었어요 언제나 우리를 돈독하게 엮어주는 그 녀석으로 할라 그랬지 차지엑스로 해보자 차지엑스로 자 그럼 골라주세요 빠르게 빠르게 우리들의 월요일이 다가오겠다고 서둘러요 신헌터씨 이거 무기 좀 봐야되겠는데 어디 보자 음 카카 으아 괜찮네 뭘까요? 자 보아 자길 3D? 어 이거 꾸준히 나오네 자 그러면은 나 화석 들고야지 화석 화석 기 아니라 오 왜 왜 왜 화석 어 잠깐만 있어봐라 활 활이 있지롱 자 활활 해볼까 자 보아 자길 이 녀석 은근히 근접으로 상대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 활 쓸래 형 형 형 형 형 멍거리 딜을 넣겠슴 네 젤다 셋이 맞습니다 피터팬 맛을 보여주지 AK 군의 많이 하세요 반갑습니다 요SJ star shop 잡아 보지 않겠나 이거 뭐야 핫 드링크를 안 가져왔어? 잘했어 늘상 있는 일이지 뿅 아 뭐야 어 뭐지? 아 뿅 자 조승아 타냈다 아 감나 그다친구야 뭐야 병이 없음? 노병이네 발사 지존 노딜을 보여주지 아 이래서 간격병 안가져왔어요 어어 어어 멋있다 형 발사 내 노딜을 보여주지 내 노딜에 내 노딜을 봐라 훗 나만큼의 노딜도 드물거야 친구야 어어 어어 지존 노딜 아 뭐야 아 딴 데로 가버렸상 나만해 자 저는 있으나 마나 합니다 지금 3인팟이에요 사실 사실상 3인팟 아 내가 투명인간이라 너무 싫다 으악 너딜 노딜 맛을 팔아라 노딜 호응 되게 세게 때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 노딜입니다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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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발총이었지 이거 따발총 맛을 보여주지 형 어 뭐 이렇게 돌아다녀 뭐야 뭐 이렇게 돌아다녀 쓰읍 오호 이상하네 되게 덜아치네 이 친구 뭐지 결국 여기까지 와버렸구나 이 친구야 어 어 1회석이 6번으로 오면은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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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지 어 재밌어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아 이거 잠깐만 고급 귀마개인데 이거 이제 보니까 고급 귀마개 있지 않았었을까 발사 아 아 이거 설마 똥폭탄으로 여기 유인한겁니까 아 똥폭탄을 유인했구나 오 좋소 자 저 녀석 이제 이제 아오 뭐야 굴르면은 절대 못피해 어이 재밌네 거참 발사 아드코하구만 자 구른다 으 으 으 으 으 아허허허 젠장 피해봐 으 어 구른다 저에서 진짜 굴러 으악 자 다 쓸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 고통스럽네 야 콩 피할 곳이 없어 피할 곳이 없어 무기를 접고 무기를 접고 어 어 무적 회피라는 것이 신상의 이름 타드라 자 막 굴러다니고 있어요 저 녀석이 이제 정확하게 어 통로 방향대로 구르면은 다 맞지롱 뭐 스트라이크지 뭐 퐁 진짜 크네요 네 이벤트캐스트라서 상당히 크게 나온 녀석이에요 빅 조스다 이거야 퐁 아 나 귀마개 없다 아 귀마개가 없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까 그러면 귀마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한거야? 쓰 대단한데 나 좀 놀라운데 포효를 귀마개 없이 피했다 오 음 그래요 회성 빵으로도 포효간 되긴 되는데 오 여지껏까지는 거의 오오 실패만 했었어요 실패만 근데 회성 때문에 조금 시도를 많이 하게 되면서 늘었나봐 오 야 좋은 경험을 했네 이거 참 그지 그러니까 네녀석이 배때귀를 터뜨려보자 친구야 발싸 자 나를 안 쳐다보네 아이 고맙소 나 안 쳐다보면 좋죠 으응 응 뭐지 뭐지 타이밍이 미친듯이 어렵죠 쓰읍 확실히 그래 회성 있는거랑 없는 거야 자에는 좀 큰거 같애 으흐 으 으 Test 너무해 인간적으로 너무한거 아니니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잡아보지 않겠나 저 탱탱불같은 놈 발사 탱탱불 발사 뻥 아 마이갓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오 괜찮네 오 오우 네 쫓겨났다가 또다시 쫓겨났습니다 아 저녀석이 나만 보면 자꾸 저러는거 같은데 어 이상하네 내가 저녀석한테 미움살리를 했나 아 별 가짜는 어 파리같은게 계속 어 딜도 완전 죄로인녀석이 계속 여기서 까불까불하니까 어 화가 났겠죠 이해한다 이녀석아 젠장 네녀석 이 감히 날 네녀석 이 감히 날 강퇴시키다니 참을 수 가 없구나 야 안되겠어 이거 어.. o 스테미나가 이상해 스테미나가 좀 버그 걸린것 같은데 아ㅡ빠야 말도 안되 어 지정 아 이건 말도 안돼 있을 수 없어 있을 수 없어요 이런 똥개 훈련을 받나 결국 여기냐 자 가만히 있을걸 넌 나에게 목욕감을 줘서용 발사 와 스테미나 와 스테미나님 대단해요 아 대단해 놀라워 스테미나가 이 정도로 줄어드니까 어 얘 추억이 떠오르는구만 얘 추억이라 하면 영 좋지 못한 추억이지만요 스테미나가 빨간색이 된 상태에서 수렴을 진행하기 굉장히 하드코어에 있었지 그건 정말이지 하드코어에 있었다고 아 여러분 아 이거 망했는데 이 녀석의 이글루를 들어오지 못하다니 이 녀석이 뚱뚱해진 상태에서 토벌이 완료되면요 그냥 그야말로 이글루인데 강당인데 강당 에이 에이 상어 상태에서 상어 상태에서 잡았어 에이 실망 아 ㄹ ㄹ 네 USJ 퀘스트가 맞습니다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와 지존 노들 화살을 25발정도 때려박았는데요 아직도 안죽았어 확실히 가공할만큼의 노들이야 멋있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보십시오 어랄라 이거 될라나 이 녀석의 동결주머니 소재가 들어가는 햄마가 있었어 지금이 월요일임 그렇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월요일이 시작돼 불었네 괜찮네 세주도 기분 좋게 시작해보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자 아마 해머 빙속해머였던 것 같아 빙속해머 뭐야 이거 아 똥이네 똥 똥 똥이다 똥 여러분 제가 빙결주머니를 이용해서 뭘 할라 그랬었죠 빙결주머니로 뭘 만들라고 했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납니다 뭘까요 아 뭐지 아 잘 모르겠네 차지엑스인가 슬래시엑스인가 모르겠네 아 빙속차액이었습니까 나보다 기억을 잘해 없는데 아니 왜 차지엑스가 없을까 아 바로 바로 생산무기구나 철선을 보여주세요 철선이 뭐예요 철선이 뭡니까 모르겠는데 뭐더라 빙속성 물속성 수속성 얼음속성 아 이거네 아 쌍검이요 어디 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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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긴 있네요 똥입니다 똥 어 보시는 바와 같이 똥입니다 똥 어 괜찮은데 아 아닌가 제가 데미지를 좀 못 봅니다 쌍검이니 한손검이니 데미지를 잘 못 보는데 이거 좀 준수한 거 아닐라나 준수한 거 같은데 살짝 살짝 괜찮네 예리도만 좀 아쉽긴 아쉽네요 파랑 예리도입니다 파랑 예리도 물속 근데 어차피 상관 많았으니까 자 지금 인사 좀 드려야 되겠구만 첫 번째 파티 상당히 오랜 시간 하지 않았는가 자 다음 미리 긴사하고 계셔서 이런 센스쟁이들 인사하고 바이바이 자 나는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떠나겠어 스가이스씨 수상씨 신헌자씨 고맙구요 줄게 마시길 나는 떠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또다시 기회의 상이 열렸군요 머지펀터 신입 비밀번호 9999 입니다 심심한 헌터들이요 여기여기 붙어라 아 화살 안 쓸래 아 화살 완전 싫어 손 흔드는 거 줄기에요 몬스턴 더 4가 흥행한 이유가 응 손 흔들기 모션 때문일 것 같애 오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뭐지 고기 집중 예리도 레벨 플러스 1 자 이걸로 해보자 여기다가 이거를 들어 빡 미엘라바스타를 딱 들어 다쳤나요 한자리 비었습니다 아 다쳤습니다 다쳐버렸네 간달부님 일리시스님 이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파티가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니까 한 3시까지만 달릴게 3시 자 오늘은 아 오늘이 아니지 일단 첫 파티니까 어 좀 우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어 합심이 중요한 경천갱지로 가볼까 사실 이거 안할라 그랬는데 갑자기 땡기네 오 이거 어떻습니까 별뿌리는 사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 판이요 뭐가 마지막 판 뭐가 마지막 판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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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티가가 아니라 티가가 아니라 히소정 티가 렉스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신구죠 한번 붙어보지 않겠습니까 이야 진수성천이네 나도 이렇게 만화 또는 게임에서만 나오는 고기 좀 뜯어보고 싶어 아 만화고기 정말 먹고싶네 누가 만화고기 좀 개발 안할라나 만화고기 2G 처음 할때 티가렉스 나오잖아요 그거 잡아야 되는건줄 알고 몇십번이나 죽었어요 그렇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그거 어 패기가 넘치시요 확실히 설명이 좀 잘 안되는 상태에서 어 2G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이 거의 일체 없죠 와 그렇네 진짜 모르는 사람은 어 저거 잡아야되나 이러면서 어 무장성 덤빌거 같은데 야 그런 경우가 있구만 저는 바로 한번 때려보고 도망쳤었죠 36개 강해져서 도전하겠다 티가렉스 이러면서 실제로 저런 거대한 고기 먹게 된다면 다 못먹을거 같은데 다 못먹더라도 최대한 난 고기만 먹을거야 고기만 일본판에서 티가를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본판에서 아 비아 가져갔다 아 저런 그래 그친구는 그냥 깜짝 등장이었죠 깜짝 등장 초지 시절에는 자 지금 이 녀석의 위강을 버히라시벅은 녀석 마리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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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따 어따 좋았어 대굴통 원피스같이 만화고기 잘진건 잡기가 힘들듯 아 그렇죠 정말 잘져 어 만화고기 먹고싶다 만화고기 를 위하여 으아잇 아 쪼 아빠 말파이톤이 많이 하세요 반갑습니다 내일이 월요일인지라 이면 퇴장을 끌었습니다 월요일 잘 보내시길 바이바이 으아잇 분진대면 돌아버리겠네 아 분진님 자 난 분명 이 녀석한테 밟힐것이다 밟힌다 안 밟혔다 다행이다 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으잇 아아 결국엔 아 결국엔 맞아버렸어 바보같네 대굴통 원 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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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 호우 어리톤 호우 하아 완벽한 영지였어 호우 으응 해만만스파해주지 잘진네 야 어 잘져 이니셜 디를 찍죠 이니셜 디가 아마 그 뭐지 어 못알아 듣고 있어 뭐지 많이 들었는데 에잇 오 야 분진님 만만세 에잇 분진때문에 살았어요 야 분진이 고마운적도 있구나 분진만만세 아 분진만만세 어 아 아 너 진짜 네 네 으응 으응 오쩌 호쩌 빵냐 드리푼드 드리푸트다 드리푸트가 온다 드리푸트가 티가 티가가 괭룡인가요 그렇습니다 괭룡이 맞아요 난리부러서 지는요 괭룡 어 하하하 이래쓰가 어 난릴 것 같애 하다가 내가 날려졌네 역시 안돼 자빠졌는데 때리질 못하니 호 호 다리멍댕이 호 오 으아아악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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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이 죽음이 나를 부른다 살았네 어 잠깐만 터진다 터지겄어 터지겄어 흥 어퍼컷 오 머리통 어 오어읠 음 어렵네 야 어려워 formul 아 너무 어려워요 친구 야 분진 너무 해 고춧가루 환장하겠다고 고추가루 고춧가루 내 녀석 아파 죽겠어 아아파 죽겠어 이녀석이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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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 트리프터 결국엔 맞았어 와 나 이녀석한테 왜 이렇게 잘 맞을까 버그 같아 맞는게 일이에요 자 딜은 다른 바티원에게 맡기고 난 열심히 마신다 흐어어어어어 야 돌면 어떻게 해요 아 아 땡이야 지존 농땡이를 피우고 있습니다 얻어맞는게 일이야 그만 좀 맞아 자 포션 마시는 시간이 때리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아 자존심 상하네 친구야 없지만 그런거 없지만 오 뭐야 드립프트를 뭐야 4번까지 쏴 맞아 가끔 이러기도 하지 아 아 두고봐 두고봐라 대굴통 오 역시 역시 우리 파티원 짱샤맨 대굴통 빠리통 퐁 퐁 퐁 퐁 퐁 퐁 퐁 어 저게 되는건지 좀 궁금하네 아따 오 머리통을 부숴버리는데 성공하였어 아래상 아무리 봐도 이 녀석이 단차한 다음에 이제 막 난리부러서 치면서 어 단차하지 않은 다른 헌터들이 고통을 받죠 아 무슨 유도 같은데 안 맞는 경우가 없어서 굉장히 미워 폭심이 안 떴어요 뭐 저는 할머리 황글이 굉장히 낮으니까 기대하지 말지어다 기대하면은 기대하면 안 나와요 뭐든간에 어퍼컷 어 어퍼컷 어퍼컷 어 어 어 어 끼니피그 닮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도 혼옥 무념무상으로 나왔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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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 우리는 옥과 폭심을 쟁취할 수가 있다더라 생각하지 말지어다 해탈해라 해탈해라 헌터들아 해탈하면은 해탈하면요 이런식으로 맥동하는 폭심을 얻을 수가 있어요 허허허 말도 안돼 쓰읍 말도 안돼 마 말도 안돼 허허허허 말도 안돼 나오랄 땐 안 나오고 아 잘했어 응 왜 그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기적이다 기적을 보았어 나는 폭심 폭심 맛이 기가 막히구려 아 감사합니다.